오늘은 맑은 하늘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어제까지는 소나기 때문에 우산 없이 외출을 하는 게 조금 불안했는데요. 오늘은 모처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. 동시에 볕도 잘 들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. 오늘 울산의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되고요.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수준에 달하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주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.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. 특히 이번 주 토요일 울산의 낮 기온은 무려 31도가 예상되면서 매우 덥겠습니다.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현재 기온을 먼저 살펴보시면 경주가 19도, 그 밖의 지역은 20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습니다. 특히 포항이 31도, 양산은 32도, 경주는 무려 33도에 달하겠습니다. 오늘 해상의 하늘도 모처럼 맑게 드러나겠고요. 바다의 물결 저 대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동시에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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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